남집사 맛있다 클라우드 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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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바 덮밥 스페셜 시트 하나 유바 덮밥 플러스 신유바 세트 유바는 안 나오네 그냥 이렇게 시키자 같이 나눠 먹으면 좋겠지 이거 1개 이거 1개 뭐에요? 있으니 이게 좋은데 요리를 챙겨요 감사합니다 와주세야 맛있게 생겼다 맛있게 생겼다 맛있게 생겼어 맛있게 생겼어 맛있다 맛있게 먹기 너무 짭짤해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괜찮아? 밥에다 비벼서 먹네 그래서 덮밥이라고 그러나 보다 맛있게 먹기 맛있게 먹기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얘랑 비벼서 얘랑 비벼서 진짜 정말 일본스러운 맛이다 진짜 정말 일본스러운 맛이다 정말 일본스러운 맛이다 진짜 진짜 단어 너무 맛있어 너무 깔끔하고 둘 짪으면 좀 한번 좀 우리 애국이 고기 취향인데 ㅋㅋㅋㅋㅋㅋ 물고기, 육고기 이게 죽인가봐 두부에 응, 이게 두부에 와사비야 간장은 살짝 크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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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먹고 깜짝 놀랐어 너무 많이 먹었어 답이 많이 줘도 되는데 이거 조금만 먹으면 아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제 마지막 시간 오늘 이 교산은 6시 3시 6시 6시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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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탐도 되게 좋아 약간 뭔가 부드러우면서 버섯도 약간 씹히고 진짜? 응 시향 참 많아 시향 참 많아 시향 참... 시향 참... 시향 참... 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삭질을 몇 번 하는거야 ㅋㅋㅋㅋ 두부랑 팥죽이랑 어우 이거 맛있겠어 두부가 이래야지 따뜻해가지고 응 두부 따뜻해 두부만 주면 응 이게 두부 여기 약간 팥죽 조금 따뜻해야지 맛있게 음 저거 아까 순두부 저것도 따뜻해 팥이 응 생팥이야 어허 절로 내는데 아니야 한입 자고 왜 두부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음 되게 좋아하겠다 심지어 음 음 이건 몰래? 매운맛 생강 어허 아허 죽에 올려먹는 생각 응 음 생강 되게 좋아하네 응 음 소독소독 좋지 뭐 배불러 배불러 음 음 음 배불러 배불러 방에 가서 도시락 까먹게 새겨네 나 모르겠다 솔직히 이런게 고급진 맛이야 잘 먹었습니다 두부 열이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노랗게 나오는데 머리가 노랗게 나오는데 머리가 노랗게 왜 두부를 봐 아니 아니 여기 산 여기 있나 여기 지금 계산줄이야 이거 서있어 여기 어? 어? 어 산산이 없어 산 산산수가 없어 산산수 하나 가리갈라 그랬더니 이거 하나 계산하려고 줄 썼어 이거 하나 계산하려고 줄 썼어 으이그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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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우츠로 지난번에 다말라구 일본말 그러면 익숙해져야지 여기 일본인데 어떡해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인 오면 아니야 우리나라 옛날처럼 안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인 오면 영어로 해줘 편의점은 안 그렇던데 안 그렇던데 네가 못한다 내가 그랬지 너 말 못한다고 나 지금 똥마려와서 그래 남들은 막 맥주여 몇 켤씩 사고 난리가 났던데 파이네플 근데 텐션은 취한 것 같애 근데 텐션은 취한 것 같애 지금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몇 시인데 6시? 어 6시 반 6시 26분 빨리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짐 빼고 요칸에다가 짐 맡겨놓고 파콘에 돌아다니고 그래야 되겠어 그니까 다 주변에 공사하는데요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나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는 건물에 지운 거 아니야? 얘도 그렇고 건물에 지운 거 같던데 건물 지운 거 같던데 아닌 말고 이쁘다 벽 벽 벽 차가운 소리 현실 우리 집은 삼층 저게 뭐지? 어? 이거 할까? 뭐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뭐야? 이런게 있나봐 프라이브 벤 두근르지 벤셔랑을 하는거야? 어디다가? 이따는 다시 때려보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런거니? 안찍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치겠다 너무 이뻐서 기분 좋아졌어 아침부터 안찍었네 이제 이온 해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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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